사람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 예전에는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좀 덤합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덤한 수밖에 내가 그렇게 덕이 없으니 해준 만큼 못 받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보이는데. 예전에는 뭐 제가 좀 이래 사람들도 많이 알고 뭐 많이 좀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게 이전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줄보다는 이 집에 누가 십자가가 있는데 너 교회 다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 집안이 전혀 없습니다 없으며 예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예 뭐 그 제가 모르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는 십자가 줄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다니는가 본데. 그래. 예. 이 모친하고 살면서도 모친이 참 합병이 많다. 아 그래요? 아 자식의 합병. 또 살아오는 합병 아버지의 합병 뭐 그런 고생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많다 보니 건강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엄마하고 잘 안 닿아요? 뭐 가끔씩 뭐 그렇지 크게 뭐 문제고 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정품이 원래는 내성적이고 조금 급한 편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내가 누굴 있다는 거 보거든 아 그래요 어 근데 너무 말도 잘 듣다가 봐 이제 귀도 닫았는가 봐 너무 잘 안 듣죠 너무 많이 지금 안 듣죠 뭐 그전에는 조금씩 잘 들었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예 큰 차이는 없는데 뭐 그렇게 뭐 들어야 될 상황은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 기가 많이 닿겠네.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기가 많이 열려가 있었고 예 좀 들어도 막 그냥 내가 호기심도 많았는데 지금 호기심도 많이 닿겠네. 우리 나이가 조금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제 뭐 예전처럼 그렇게 도전적으로 살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갔을 때 예예. 근데 산소는 어딨어요 예 산소 산소에 산소는 김해 진영 진영에 있어요 본인의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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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묻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고 예 할머니가 그쪽에 계시고 나머지는 그 없죠 나머지는 거기에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산소를 손을 댄 적 있나요? 저희 거 손 댄 적은 없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거기에 계시고 예 그거 오래 되셨어요. 나는 볼 때 산소 한 그루가 누가 손을 댄 것 같는데. 예 그 그리 저는 우리. 우리 쪽 관련 말 알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은 산바람이 조금씩 말 보고 내가 한 번씩 가다가 마음이. 다시 지다가도 마음이 이렇게 좀 한 번씩 가다가. 이 여리씩 본단 말이야 안 잡힌다 이 말이야 안 잡힌다 아니요.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잡히다가도 잘 잡힌다 이러거든 그러고 화가 자꾸 나. 한 번씩 안 될 때는 그러죠 화가 자꾸 나는데 나는 그러고 본인은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남한테 인정이 좀 받아야 돼 내가 해준 만큼. 해준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이런 성품이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 예 맞죠 예 근데 본인이 지금은 내가 그래 칠 일십 살생 같으면 올해 사십 아홉 살이잖아요 예 근데 결혼을 한 번 하자 할 뻔했어요. 그렇죠 뭐 제가 나이가 아직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뭐 제가. 결혼할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이 그렇게까지는 결혼은 까지는 안 닿았는가 봐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요. 뭐 안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뭐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여자가 없어 예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지 싶은데 어머니한테는 부르지마 예 왜냐하면 여자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싹 드는 게 별로 없거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돈 내가 돈을 벌면 맨날 이래 딱 그 돈에서만 사용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는 지금은 보기에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이렇게 잘 쓰다가 지금 많이 알뜰해졌다 하거든. 예 돈도 좀 알고. 예 아니에요. 지금 돈이 그때보다 여유가 좀 없습니다 좀 많이 알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요를 좀 많이 썼지만 지금은 굉장히 알뜰해졌다 예 그러니까 여자를 봐도 내가 어찌 보면 여자 성품도 되고 남자 성품도 되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조금 꼼꼼하고 깐깐하고. 좀 그냥 이래 울러울러 넘어가는 부분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인간의 덕이 많이 없다는 거지 여자의 짝이 별로 없고 예 그 대신에 지금은 뭐가 좋아졌냐면 성품이 많이 너그러워졌다. 급한 것보다 예 좀 너그러워 졌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어디 이동할 일이 있어요 어디 이동도 들어오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 마음이 얼마 전에는 있었어요 한 1, 2년 전이나 2, 3년 전에도 그렇고 조금 마음의 변동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도 뭐 사람도 일부 조금 있긴 있고 금전 부분도 있긴 있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요만한 직장이 없죠 또 있을까 하는 이제 물음표가 찍히니까 이제 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동 대상이 그러면 이동을 물어보시니까 마땅치 않겠나 하는 생각도 어쩌는 듭니다. 왜냐면 이동이 지금 들어온 지는 좀 됐고요 본인의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우니 내가 과연 내가 거기서 이동을 해도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시는 데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더 낫고 또 사람도 지금은 내가 이제 같이 가는 회사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내가 이제 이 성품은 뭐냐면 한 번씩 갖다가 구구 구하는 성품이 좀 있어요 잘 넘어가다가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거지 이때까지는 뭐 솔직한 말로 혼자서 이 돈 벌라고 이까지 올라가면은 참 힘들게 안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뭐 못 본다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는 게 그렇게 순탄적이고 직장생활만 오래 했는데 풍파는 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풍파 잘 넘어왔잖아. 왜 잘 넘어온 줄 아세요? 모르고 이게 잘 넘어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넘어왔 거예요. 본인은 이 집안에는 대법줄이 돼서 대법줄이 뭔지 알죠? 잘 모릅니다. 절입니다. 절에서 절에다가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 같은 줄이 아니고 이 집에는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으면 선임이잖아요. 종팔자가 되다 보니 풍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초년의 운세 우리가 중년의 운서를 볼 때는 30대도 어찌 보면 잘 넘어왔다고 보면 되고 40대가 들어서면서 45, 4살, 5살, 6살, 7살 갈등이 좀 많이 오면서 지금 이 정리를 잡힌 거는 조금 많이 낫다. 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결혼을 못 한다는 건 사주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여자가 있다 해도 뭐 잠깐 잠깐 우리가 몇 년을 사귄다 해도 결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자가 돼야 되고 남자가 돼야 되나 이런 사주고. 또 이 모친한테는 지금 집에서 막내 아들이세요 이 모친은 어쨌든 비로소 내 아들이 장가를 가기로 원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뱀 막내 며느리 밥은. 못 드실 것 같고. 못 드실 것 같고 막내 며느리 밥은 못 드실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결혼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여자를 만나서 뭐 50에 내년에 운세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뭐 자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둘이 좋아서 잠깐 만나고 이런 사이는 돼도 머리를 백머리를 틀고 산다고 자식을 놓고 산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지금 그래요. 지금 경기 자체가 힘이 들지만 어쨌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만큼 뭘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망했겠죠.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하면 밑에 잘 하고 오셨으니까 큰 건강보다는 적으면 건강이세요 본인의. 건강이 최고 우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도 잘 보세요. 장악하게 그냥 그러고 무슨 말이 있어도 잘 허투러 듣는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산소가 아까 내가 물어본 거는 산소가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산소가 보여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거기에 뭘 한 그리에서 산소를 한번 우때 산소를 손을 대지 않았나 하는 게 자꾸 보이고요. 그래서 보인 거고 또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목에 여기를 좀 조심을 하라고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버님이 아버님이나 우때에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대주님도 그런 경향기가 조금 있으니 고기를 조금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지금은 뭐 어느 집에는 누구로 말 맞더라도 옛날에 물 떠 놓고 안 빈 사람이 없잖아요. 다 빌던 과정이니까 본인도 본인의 사주가 내가 그러잖아요. 머리 깎으면 중이니 내가 중처럼 어쨌든 간에 마음을 사람들한테 많이 그냥 베풀고 가야 되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러니 너만 때 악을 품다든지 내가 너만 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게 내한테 되돌아오시거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도 다른데 이동을 지금 들어오는 운세이지만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보통 들어가면. 그런데 적응하는 자체보다는 지금 계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내년 운세는 시국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년 운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749라 하잖아요. 49 잘 넘어오셨고 그 대신에 건강을 조금 조심하라고 자꾸 들어와 있어요. 물어볼 말이 또 없어요? 있어요. 물어볼 말이 있어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는 조하러가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22일이 이제는 동지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제 생각에 동지를 눈물 수 있을까? 이번 달을 눈물 수 있을까?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번 달 한 3주쯤 됐는데 어깨쪽하고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 조심하라 하시잖아요. 그게 뭔가 싶어서 정형외과도 가보고 신경외과도 가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말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진료도 많이 받아 봤는데 사실은 이제 신청하고 이렇게 연구된 그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안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도 이번을 눈물까?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오만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이번 달에 눈물까? 눈물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음력이든 양량이든 그럴 때 다음 달 이제 어차피 이제 동지가 지나갈 해가 1월달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어떨지 좀 그게 사실은... 내가 지금 볼 때 그전에 49살 잘 넘어간다고. 49살이 지금 고비거든요. 지금 대주님은. 이 고비가 다음 달까지 고비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달은 또 다음 달 초에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식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한 명 만나가지고 이게 좀 앞당겨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아주 한 2, 3개월 만에 아주 큰 돈을 잃었어요. 그거는 내가 명하고 바꿨다고 생각해야지. 49살 작문하면 당신 죽어야 돼. 그렇습니까? 그게 좀 앞당겨져 버렸어요. 그 손실이. 손실을 안 볼 수도 있었고. 아이고 손실을 보기세가 있지. 본인은 다른 걸 하면 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왜 이제 주식을 손을 예전부터는 또 대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도 대지 마라 하는 뭐 이득을 못 봤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전에는 수입이 월동안에 많았어요. 지출보다. 아마 여유도 많았고 지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주식을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수직에서 손을 안 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라도 좀 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안 메꾸면 또 어차피 수입과 지출이 지금 또 안 돼가지고 이번 달에는 겨우 겨우 버텨는데 다음 달하고 다음 달 제 생각입니다. 많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주식도 이제 금액을 대폭 좀 줄였어요. 안 줄이면 또 방구입이 없으니까 다음 달 양력 첫째주 하고 양력 첫째주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잠시 좀 오르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때 잠시 하고 지금도 끊은 지 좀 됐어요. 그때 잠시 또 해갖고 아주 잠시만 조금 이제 한 달을 겪을 수 있는 돈을 조금 모으고 또 일월 20몇일 날 전에 또 한 번 잠시 손을 대가지고 또 손을 놓고 해가지고 또 한 달을 제가 버텨댈 것 같아. 제 머릿속에 이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에 안 가시죠? 절에는 갔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물어봅시다. 절에 안 가시죠? 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한 번? 1년 동안 계속 갔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거기 우리 집 위에는 금년사라고 저 밑에 옥년선언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금년사에는 간 지가 오래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고 옥년선언에는 우연찮게 갔는데 그건 딱 1년 정도를 새벽에 갔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근데 며칠 전에 우연히 좀 못 가게 됐었어요. 절에 가세요. 본인은. 본인은 49살 잘 넘겼다 하죠. 당신은 지금부터 자기 생일달에 가는 명의예요. 절은 가는 명의라고. 그런 분은 저도 잘 못 들어가서 가는 명의는 돈하고 바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말입니까? 올해 당신은 이세상 사람 아니에요. 근데 금전으로 막 갔다는 거죠. 그거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금전으로 명을 이산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본인은 대법주리라고 절에 가시라고 가셔가지고 지금 주식하시는 거 어쨌든 금전이 권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전은 본인이 해결을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죠. 어쨌든 부처님 전에 가세요. 부처님 전에 돈 많이 들은 거 아니죠. 가셔가지고 어쨌든 108 절을 참 하세요. 108 절을 딱 3일을 하세요. 108 절을 3일을 해라. 본인 마음을 내킬 때. 근데 말씀 다 하시고 제가 그거 보면 여쭤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는 예약은 잡아놨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군데로 가니까 제법 저래를 가지 말아요. 저래를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절에도 간다. 집에서 이제 모친도 집에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저기는 지금 1년이 다 됐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배를 하고 옥연선에 절이 많으니까 몇 군데로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분자께 다닌지만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옥연선에 밑에 산진당이 있어요. 거기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옥연선 말하죠? 검정산 쪽이죠? 아니 옥연선은 이 바로 광안리에요. 광안리에요. 예예. 받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옥연선은 거기 법당이 바로 있고 있으면 바로 위에 산진당이 있으니까 이도 절도 말고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네 군데 그대로 있으니까 인사하고 처음에는 한 10분 앉아 있었는데 오고 가고 30분입니다. 제가 차로 아무리 해도 10분은 걸리니까 신호등 받고 그래서 내가 오고 가고 30분인데 10분 앉아 있으면 너무 좀 그거 하지 않느냐 30분 앉아있어요. 그걸 딱 1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때 뭔지 모르게 나한테 뭐가 막 휘말려가지고 머리도 복잡하고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가니까 대보고 가지 마라 왜 가지 마라 하니까 산바람도 들고 귀신이 본인한테 붙는다.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모르니까 산바람도 보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 가니까 정신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다. 정신이 많이 가서 가는 거다. 뭐를 뭐 신을 받고 구슬을 받고 이게 아니라 정신이 많이 가서 내가 간다. 그래서 가는 게 다른 건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 갔다 오면 출근 시간이 1시간 넘게 빡빡하지 그러면 집에 오면 못 지나고 좀 부딪히니까 그러면 일단 출근이 내가 그 가는 게 잘 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잘 되려고 가는데 갔다 오면 출근 시간 때문에 못 지나고 부딪히니까 그러면 여기를 조금 뒤로 하고 집에서 조용하자. 시간이 안 가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집이 조용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싶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일단 가지 말아야 해서 제가 안 갔는데 그 갔다 안 가고 나니까 일단 이제 중심이 좀 흔들리니까 몸이 조금 불편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가시라고 가셔서 거기는 강얼대 앞이라 하니까 그 바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본인은 산바물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 좋더라고요. 산바물반은 가는데 처음에는 혼란이 옵니다. 어느 기도를 하듯. 그 대신에 돈이 없다고 하시지만 돈이 좀 되거든 집에 조상을 조금 커서 천도를 좀 시키세요. 저도 그 생각은 좀 그래야만이 본인이 지금 돈도 덜 먹히지만 산신의 대집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내가 볼 때 또 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이 갔다 오면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절에 갔다 오면 엄마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뭐 하라고 하면 본인은 힘들어서 안 될 것이고 절에 같은 데는 천도를 좀 시키세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우리 같은 줄이라지만 대법절에서 많이 내려서거든요. 그리고 산신줄도 계시지만 어찌보면 용왕줄을 앉아서도 괜찮아요. 본인은 그런 줄로 가세요. 가시고 본인이 일이 안 하면 흔들려서 안 되고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셔야 돼. 편한 쪽으로 내가 가서 기도를 받을 자리에 잠시라도 삼배를 기도하고 나도 마음이 편한 거 안 편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도 내가 갔다 와서 주식을 하는 거 하고 안 가서 주식을 만약에 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가셔서 어쨌든 간에 이 중생이 모르는 중생이 살려달라고 매달리세요. 이제 가야 되겠네요. 본인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연지 않게 내가 인연을 만나든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되든 인연자가 들어오거든. 저는 자꾸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이쪽 말이 맞으신지 저쪽 말이 맞으신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없습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연지 않게 또 끊겨버리니까 몸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하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금전이 목숨과 밥 같다 하셨는데 몇 천만 큰 돈이 날라갔어요. 1억 안 날리기 다행이네. 아니 연으로 봤을 때 1억은 날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하고 밥까지 내 돈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지금은 겨우 이번 달에 끌고 막 끌고 나가. 이번 달은 지나나. 대출 만기도 있고 이번 달은 지나나 했는데 이번 달은 지날 것 같은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제 주식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아서 맞는 게 딱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이번에 세 번은. 오늘 주식 사지 말고 성철 스님한테 제가 이번에 30주년 간다. 성철 스님하고 갔다 와서 편안한 마음에 주식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사고 나니까 흔들려서 절에 가면 주식을 봐야 되니까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에 시간이 되든 아침에 새벽에 시간을 되든 아침에도 내가 조금 더 부지런 일을 하든 이제 부지런 일을 안 부딪히고 조금 일찍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본인 마음에 달렸거든. 하세요. 본인 말씀이 뭐 무조건 산신해가 산바람이 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산신해 보이는 거는 산바람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무덤을 봤다 하잖아요. 무덤에서 산바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람이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도를 내가 그러잖아요. 본인은 대법주례가 저를 해도 아마 그 성부를 볼 겁니다. 예. 가세요 하시고. 지금 뭘 주식을 내가 좀 더 산다 해도 절에 가서 인사하시고 제가 할아버지 이걸 오늘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도와주십사. 예. 아니면 꿈에 성공하십니다. 예. 내 마음이 불안하든지 그만 사면 되고 또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러면 할아버지 사시는 값다. 예. 도와달라고. 그렇게 미치는 중생이. 어쩌든지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같은 신의 줄 아니에요. 예. 대법주례입니다. 대법주례는 뭐냐. 부처의 줄이라. 부처의 줄은요. 어머니가 빌었든지. 그 대신에 조상은 제가 봤을 때는요. 조상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길에서 카메라라서 조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조상을 한 번은 천도제를 지내주세요. 그런데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한 달. 많이 했는데 그래 언제쯤 돈이 지금 제가 모아야 되는데 돈이 모이면 이제. 모이면 절에다가 천도제를 올리세요. 천도제를 한번 올려라. 천도제를 우리 같은 데서 하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에서 절을 지금 기도를 하시잖아요. 인사를 올려 가시잖아요. 지금 계시는데. 그렇죠. 그 절에다가 200이든 300이든 스님 이것만 가지고. 모 씨는 죄송합니다. 모 씨는 제가 절을 세 군데를 다녀요. 뭐 한다고 세 군데를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뭐냐면 어머니는 시장에서 계세요. 우리 가게가 있는데 시장에서 통도사 말사 해가지고 거기 절이 있어요. 서면에 거기 다니시고 거기에 이제 모 씨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어머니 파시는 것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는 집 위에 금연사라고 군법당이 있고 옥연사는 있는데 모 씨는 이제 남자 스님에서 많이 해놔니까 남자 스님 하는 데서 하자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당기는 데서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산반물반이 맞을 겁니다. 원래 내 지금 하는데 그게. 거기서. 거기는 저는 참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그러니까 산반물반 줄이거든요. 그 주량이기 때문에 산반물반에서 하셔야 돼요. 알으시겠어요? 그러면 돈은 200이든 300이든 작게라도 해가지고 그 천도자만 올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천도자랑 엄마는 천도자를 많이 올렸다 해도 엄마는 우리 같은 줄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줄이라기 때문에 큰 성불이 없어요. 엄마는 우리 같은 줄이고요. 본인은 대법 줄입니다. 그래서 줄에서 하면서 잘 부딪힐 거예요. 본인은 지금 가시는 데서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큰 손해는 손해받다 해도 그거는 어쨌든 너무 감기고. 가는 거고. 감기고. 지금부터는 손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발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직장에 집중하고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주식이 하더라도 올라오겠어요? 네. 조금 올라옵니다. 내년부터는 금전운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부도는 안 나겠습니까 제가? 부도는 어차피 낫잖아. 지금은 이정도 낫잖아. 더 이상은 안 나겠어요? 더 이상은 많이 잊지 말고 조금만 하소. 대출 만기가 돼가지고 억지로 지금 몇 간데 6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것도 좀 수월하게 앞으로는 갈려나? 가지. 앞으로는 올해 보다는 올해는 어차피 내가 명하고 바꿨어. 본인은 6, 7일 때 가는 명이야. 저장 가는 명이라고. 그런 말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가는 명이라. 당신은 돈하고 바꿨다. 그래서 올해. 엄마 앞에 갔으면 갔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돈으로 가는 게 낫잖아. 아무도.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밖에. 본인은 가는 명이다. 올해 6월달 7월달 당신 생일에 가는 명이라. 돈이 버텨줬다 이런 이야기는. 돈하고 바꿨다는 거지. 절에도 갔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본인은 절에 가라고. 절하고는 나는 왜 본인한테 절에 가라고. 우리가 내가 이거 하면서 왜 절에 가라고 하겠어요. 절에 가는 줄이 있어. 본인은 절에 줄이거든. 그걸 막아 버리고 가지 말고 딱 한 달 됐지. 가셔야 됩니다. 갔다고 안 가면 온 만식이 아프고 정신이 안 돼. 그렇습니다. 가세요. 가시고 그 대신에 더 많이 빨려들어지지 말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에만 하시고. 내가 오늘 만약에 주식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더 가서 인사하시고. 할아버지 이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신형 보살님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분명히 뭔가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본인은 올해부터 운때가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시국이 어렵고 하다 보니 토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특히 사십아홉사들. 옷이 운때 들어왔다면 운때 안 들어왔다. 운때 들어온 게 아니고 악살에 들어와 있어. 죽을 운이 들어와 있어. 죽을 운이 들어와 있어. 죽을 운이 있어서 지금 살아왔잖아. 돈은 없다고 보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부도 안 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거는 이제는 일어난다. 부도 안 납니다. 나는 몰라 자꾸 부도는 안 난다. 그러고 조금씩 일어난다. 너무 마야지 말고. 그리고 큰 건강 조심 챙기고. 그 아침에,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셨습니다. 아침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본 거는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모친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모친께서도 아침에도 책을 읽고 기도를 하셨어요. 본인 천수경도 하고, 절에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자꾸 걸리는 게 향을 한 번씩 캤어요. 본인이 기도하니까, 절에서 하는 책을 읽으니까 향을 하나 꼽고. 또 본인이 출근할 때, 저도 나오고 본인도 가게 갈 때 향을 하나 꼽고. 저녁에는 이제 또 잘 갔다 왔습니다. 인사도 하나씩 꼽고 했는데. 향 자체도 다른 데서는 아예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향은 우리가 쉽게 마음의 위안이라 하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이라는 거는 인간이 담배를 피듯이 향에다가 연기를 피운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든 부정을 가시는 것도 되지만,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향을 피우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조상이 들어오겠죠. 네, 조상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많이 피운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자주 이렇게 피우면 내가 조금 불안증이 오죠. 내가. 그리고 모친도 마찬가지로. 모친이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절에 가도. 절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전부 다 부정이라고 다 피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친이 뭐 아무래도 천두로 많이 지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모친이 하시는 건 이런 줄에서 풀어야 돼요. 모친은.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은 하시는 거는 조상을 본인 돈 가지고. 어머니한테 꼭 안 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 밑에 가서 절에 잠시 해갖고. 본인 돈으로 아마 천두로 한번 시키세요. 어머니 모르게라도 어머니 하자고 그러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본인 돈으로 본인의 가정에. 바다 보이고 아까 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내주세요. 그럼 향도 지금 이제 끊은 지 한 달쯤 됐는데 아예 캐지 말까요? 캐지 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본인이 영 답답하게는. 항물을 넣어도 좋게 항을 담가서. 저는 안 그러게 못 챙겨서. 조금 안 하니까 섭섭하다. 본인이 하고 잡은 대로 하시라 그래 나이가 사십아 얼마나 아시겠어요. 향도 캘라면 캘라. 본인 보고. 본인은 간섭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법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면 조상이 자꾸 구신이 따라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이제 중단했으면 중단하는 게 낫다. 예 그러고 본인이 캐지 말고 엄마 캐시면 나 안 오세요. 노인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 근데 이제는 또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상들을 자꾸 딜러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아예 지금 안 했으면은. 이 향 연기 때문에 들어오시거든. 그럼 본인이 힘들어요. 제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하지 마라. 아직 젊잖아요. 예 안 그래 저도 아이고 내년 다음 이번에는 부도를 어떻게라도 못 갔는데 머릿속에는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맞아요. 내가 딱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뭐가 저를 뒤들리는지 또 이래 됐어요. 영화가 바꾸고 그러고 대법에 빈다고 해서 칠성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다 칠성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김씨 가정에도 어때 할머니들도 또 계시고 그랬는데 대법에다 메이다 보면 조상들이 왕래를 하면 자손한테 붙어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장가도 못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또 본인이 얘가 여자가 있어도 일부 종사가 했겠나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내가 결혼 시기도 지나갔고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 지금부터는 다 이 나이에 누가 자식 놓고 살겠어요. 그냥 내하고 살아주면 백년회로 하는 거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나타나긴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 나타나겠지 내년에. 나타나면 좋은 거고.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사시고 돈은 내가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잘 가셨잖아요. 잘 가시다가 하루아침에 꼬리박았는데 그건 내 명아 바꿨다고 가야지. 내년에 소송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요? 소송하세요. 소송해도 아마 그 돈이 민사로 안 넘어가겠나.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민사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행사권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형사로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돼요 돈이. 제가 계산하면 꽤 큰데 사실은 뭐 이런 말 좀 좋은 거니. 사실은 제가 직장을 은행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은행에서 옮길 때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옮기게 됐어요. 그때 사정인데.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권력 다투면서 제가. 그런 게 사람 때문에. 권력 다투면서 이제 밀려나 버렸어요. 근데 그 나이에 권력을 해봤자 제가 뭐가 있겠냐마는. 근데 너무 큰 사람하고 제가 싸워버렸어요. 권위는 운도 없잖아. 작년은 운도 없었잖아. 작년은 아니고 제가 은행에서 나온 게 한 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운이 없었잖아. 잘 버텨갖구만. 그래 그래 나와버렸는데 제가 소송이나 이런 거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계심죄로. 그렇지예. 그래갖고 사실은 원래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게 대기발령이 되어버렸어요. 경고가. 아무런 벌도 없는데 경고가 대기발령이 되어버렸어요. 계심죄로. 계심죄네. 예. 그리고 은행에서 나온 것도 나올 게 아니었는데. 계심하다가 이래 돼갖고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본인이 미움을 탔구만. 예. 자기들 나를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 이래 되어버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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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